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 곳곳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무인단속카메라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었다는 게 이유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스쿨존에 굴러떨어진 화물에 초등학생이 치워 숨지는 사고가 난 뒤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전 펜스 강도를 높이고 교통단속 장비를 늘리는 등 통학로 관리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스쿨존에서 핵심 안전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를 줄이는 것을 고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10배 늘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사로나 큰 도로를 낀 위험지역 스쿨존에는 단속카메라가 두세 개씩 중복돼 설치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는 말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죠. 장학과 다니는 사람이 많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 차 댄 사람들이 별로. 조만간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이격거리를 조정해 개수를 줄이거나 과속방지턱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축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려달라는 쪽과 줄여달라는 민원 사이에서 부산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